자 여러분 성경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22, 23, 24절 제일 중요한 구절만 우리가 세 구절만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 성경의 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이해 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빛춤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빛빛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하는 어떤 그런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올라갔을 그 시간들 속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고의적으로 이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 거기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예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주님이 가십니다 거기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저처럼 이렇게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좀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찬양 1시간 반 정도 찬양이 돌아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떨려서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털썩 제가 지금 앉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털썩 앉았어요 너무 피곤하셨어요 성경의 표현이 피곤하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가 정오 정도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 정도 되는 시간인데 아마 날씨가 좋았다면 햇볕이 아주 화창하고 요즘 날씨 좋잖아요 햇볕이 아주 강렬하게 비추는 그런 오후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우물가 옆에 찾아옵니다 물을 길러 왔죠 이 여자는 이 여자가 물을 길러 12시 정오에 온 이유는 뜨거울 때니까 이유는요 이 여자의 신분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창피하고 사람들이 말을 시킬까봐 겁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저녁 시간에는 물을 길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네요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이 지역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당연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는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입니다 이미 어린 시간 동안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눠져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남한과 북한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산다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가 잘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북한 사람들을 제가 실제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 말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영어를 많이 쓰죠 아이스크림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 사람들은 얼음보승이 이렇게 얘기하죠 달라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마 그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장면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4장 7절 한번 가만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과 실제 어떤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 진짜 정통 유대인이 그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여자에게 물 달라는 말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미아미러라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놔요 그 당시에는 상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10절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이 여자는 몰랐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물 좀 달라 하는 이 이 예수님 지금 질문하는 이 예수님 이 젊은 30대 남자 낯선 남자죠 처음 본 사람이죠 이 처음 본 남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알았다면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 말이 너무나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왜 갑자기 선물 얘기를 하고 왜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봐 하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어쩌면 꼭 세상에서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요 예수님 이 사람 정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꿈틀거리잖아요 아메? 꿈틀거리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생수라는 말만 들어도 리빙워터 생수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의 생명이 막 꿈틀 대잖아요 꿈틀 대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생수를 먹어야 돼요 생명은 반드시 맛나를 먹어야 돼요 생명은 반드시 움직여야만 해요 생명은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해요 뭔가를 알고 느껴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지금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말했던 그 말을 터들여서 예수님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끝에 가서 예배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얘기의 시작이 그래요 발단이 그래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도대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생수 생명과 뒤에 있는 예배하고 연결이 되지? 뭐야 이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먹는 게 생수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은 생수를 먹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해요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생수예요 아멘 생수예요 생수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고 은사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일까 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여자가 얘기한 지금 얘기의 어떤 흐름을 보면요 이 여자는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3차원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3차원 예수님은 3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4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0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3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여기가 깊고 선생님 어디서 생수를 갖다가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위대한 야곱이 있는데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또 해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3차원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 포인트를 못 잡고 있죠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라요 목이 말라요 반드시 목마르게 돼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물 먹거든요 밤에 먹었어요 근데 또 먹어야 돼 다시 목말라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볼 때마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요소들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육신은 끊임없이 4차원의 세계를 더 만나지 못하도록 4차원의 관점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3차원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3차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인이 깨닫길 원하셔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 도대체 이 물이 무슨 물이길래 도대체 왜 어떻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생이란 단어예요 여기서 주님이 물을 얘기하다 갑자기 중간에 영생 eternal life 조의 life 영어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물 얘기를 하다가 샘물까지는 좋아요 어떤 논리학 수사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지금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비법으로 얘기해도 틀린 문장이라고요 왜냐하면 논리는 질서정연하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논리의 흐름에 맞춰서 쭉 갈 때 여기서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 속에 영생이란 단어는 맞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물 얘기 했잖아요 물 얘기 그리고 목마르다는 얘기 했잖아요 샘물 얘기 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영생이란 말은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럼 왜 주님이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물하고 영생의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생 생명을요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 말이 도사가 하는 말 같아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막 나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런 말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로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 왜 생명이냐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에요 리빙 브레드 리빙 워터예요 여러분 빵과 물만 있으면 우리는 버텨요 충분히 맞죠 여러분 대활란이 돼서 여러분이 만약에 식량이 없고 기근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물하고 빵만 있으면 돼요 물하고 빵만 있으면 여러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목숨이 부지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그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만 있으면 영적인 생명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생명이 탄생하고 이 생명이 존재하고 이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요 다 알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그 생명이 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생명은 그 생명의 본질인 그 생명이 탄생하게 만든 그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은 근원이 있다고요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딜까요?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러죠? 하나님은 말로 창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로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인도를 하면서 오랜만에 제가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 김진영 제가 찬양인도 하고 또 우리 다른 분들이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하질 않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휴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부산, 경주, 청송, 청송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좀 쉬려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돌면서 자연을 이렇게 보는데 뭐를 내가 봤냐면요 이렇게 자연이 있으면 항상 자연의 조화는 뭐가 있냐면 나무하고 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다 가물어가지고 말라버린 거예요 저희가 어떤 관광지를 한 군데를 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나무가 있고 나무에 이렇게 물이 나무에 잠겨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물이 잠겨있는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본 줄 아세요? 물이 잠겨있지 않고 바다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 나무를 본 거예요 얼마나 가물었으면 물이 쫙 빠져가지고요 나무가 물에 잠겨있지 않아요 멋있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황량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물이 참 중요하구나 물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네 물이 있을 때 제가 그 이제 그 네이버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보여주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한 절반 정도 물이 잠겨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물 속에 나무가 꼭 이렇게 떠있는 것 같은 모습이겠죠 그게 이제 그런 연상을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 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생명이라는 거는 이 물하고 관련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걸 보면서 라이프 생명 뭘까 요즘에 우리 아내가 생명이 돼서 막 그 주님 앞에 굉장히 깊은 게시를 받고 깨닫고 있어서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언뜻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생명 생명이 돼서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생명은 물하고 관계가 있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생명이 뭐에 있다고 그랬냐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피 물이 아니에요 피도 물이에요 여러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심장마비 뭐 중풍병 이런 병들 있죠 뇌졸중 이런 게 다 왜 오는지 아세요 원래 피가 물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 피가요 끈적끈적하게 점점점점점 죽이 되는 거예요 죽 그래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동맥 속에 들러붙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면요 이 동맥 안에서 이 피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요즘에도 주변에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다 그거예요 원래 물이에요 피는 근데 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그 뒤에 마저 조금만 설명하고 제가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1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자가 아주 기상천의 한 그 아이디어를 내요 여자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여자가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 이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너무나 너무나 정확하고 근엄하고 권위가 있거든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생각해낸 건 이거예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 이거 얼마나 좋아 나 지금 12시에 이 뜨곤 떼약불에서 나 물 길러 와야 돼 저녁 때 창피해서 나오지도 못해 나는 그런 여자야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는 얘기 봐요 예수님 얼마나 전국을 찌른지 얘기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길러 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있죠 이 여자가 한 얘기 안에 예수님은 그 내포된 의미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뭐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노예로 살아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는 강력한 적에게 포위돼서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영적 성장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지금 모든 캠퍼스에 있는 청중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그 밖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똑같아요 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랑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아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아 창피하다 요즘 약간 속어식으로 말한다면 쪽팔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은 자 보세요 생명 생명은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에 어떠한 것도 내포하지 않는 강력한 그러니까 어떤 그 생명의 본질 자체로 봤을 때는 다른 걸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은 유기체고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그 자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리빙 리빙이잖아요 리빙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떠나잖아요 생명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볼 때는 생명을 떠나는 즉시 우리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창세계에서 생명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이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왜일까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본인이 생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생명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내는 어떤 두려움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게 없고요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요 어떤 열망이 있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목마르고 반드시 배고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목마르고 배고프게 돼 있어요 그거는 육체의 생명 영의 생명 똑같아요 그럼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 중요하죠 육체의 생명은 지금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명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영의 생명 여러분 진짜 목마르십니까 영의 생명 진짜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두려운 거 관계없고 진짜 목마르고 배고프세요 진짜 그러세요 예수님이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이 질문과 이 여자가 얘기하는 방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여자는 완전히 3차원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부끄러워요 저 지금 이 시간에 물길러 와야 되고요 저는 지금 당신하고 얘기할 자격도 없는 여자예요 저 지금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 그것도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여자예요 저 부끄러워요 그리고 저 세상이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 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언에 대한 부분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가르침을 할 거예요 예언을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훈련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건데 지금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생판 처음 본 여자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을 왜 불러오라고 하겠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처음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느닷없이 그 자매님한테 남편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 자매님 뭐라고 할까요? 저분 좀 이상한데?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갈급했고 너무나 갈증이 있었거든요 어떤 갈증이요? 영의 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이 너무나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가 생수를 마셔라 그랬죠? 이 찬양이 그 얘기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 잘됐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분은 지금 굉장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사 같은 진짜 선지자다 그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선지자라고 하죠 이 말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식의 말씀의 연사를 쓰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이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은사를 쓰면요 특히 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눈치야 얼굴은 표정이 안 믿어 지식의 말씀의 연사 쓰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치도 틀리는 게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20절 읽어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이 여자가 아주 인물이에요 인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 이 여자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평범한 30대 청년이 아니에요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기대면 내가 진짜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물 길러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논리는요 항상 질서 정연한 게 논리예요 그리고 앞뒤가 맞아야 돼요 문맥은 앞뒤가 맞아야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조상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해요 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얘기했을까요? 왜 예배를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하시지 않는군요 고의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얘기한 건요 이 예배와 주님이 저에게 게시를 주시는 건 그거예요 이 예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했던 생수, 생명 그 생명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 이따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예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예배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왜? 생명은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충족이 되고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공통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이 존재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 들어봤어요? 예배 드릴 때 축복해 준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하신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는 얘기잖아요 주일날 예배 참석시키려고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구약 성경의 수없이 많은 말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럼 그 축복은 뭘까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까 그 예수님이 얘기했죠? 선물을 준다고 그리고 영생이란 얘기하죠? 생수 생수 내가 이 생수 줄 거야 근데 그 생수는 내가 너한테 지금 물을 주는 바로 나야 나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배가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아 그러면 좋아요 이제 이제 생명인데 생명나무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명나무 우리가 창세기에서 돌아가면 창세기에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는 따먹으라고 했지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로마서에 의하면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했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이제 빨리 좀 설명을 할게요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예배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혼 몸 중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얘기하죠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뭐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생명나무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어요 인간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근데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영혼 몸 중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영혼 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피해를 받나요? 영이 피해를 봤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잠자버리는 거예요 휴지 상태 휴면 상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과 혼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었고 영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영이 죽어버리면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 있는 그 죄가 악,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어떻게 보면 악이에요 악, 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거는 인간이 말하는 어떤 분별, 인간이 말하는 이성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결국은 악이에요 악, 악죄라고요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하고 몸이 남았겠죠 그럼 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은 아주 이성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혼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별 말은 분별이죠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이건 틀려 저건 틀려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야만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만 했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과 진료로 예배를 하라고 하냐고요 왜 하필이면 영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냐고요 혼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혼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혼으로 예배하는 건요 이미 그 혼 속의 지정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성적인 사고 저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사고는요 끊임없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생명은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은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를 보면서 너는 지금 몇 살이고 너는 몇 년 동안 살 거니까 너는 내가 지금 양육비를 얼마 동안 부어야 되고 너를 양육비를 이만큼 부어야 되니까 너가 지금 나중에 그 양육비를 다 갚아 그럼 이거 얼마야? 뭐 하면서 쭉 엄마가 만약에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 아니죠 진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엄마는요 자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논리가 있어요?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는 인간의 도리가 안 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를 쫓아낼 만큼 그렇게 무지막지한 부모입니까? 그럼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논리가 없어요 생명은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뭘 원해요?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렇게 그렇게 헛되고 헛된 걸 구하다가 남자도 다섯 명 만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제 진짜 신을 만나야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생명의 관점으로 들어가면요 예배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배를 막 속에서 이게 꿈틀거려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때 여러분 예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성령 충만이 약이 좀 약기운이 떨어지면 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귀찮다 이거야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콱 가가지고 그냥 정말 멀어도 그렇게 기를 쓰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이 이제 점점점점점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스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왜?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냐고요 그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생명 주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막 돌아다니면 생명을 주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생명이 지금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되는데 선과계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래 목적이고 계획이었는데 안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생명나무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는 생명의 그 양식이라 이거예요 맛나라 이거예요 생명의 포도주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수라 이거예요 마시라 이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뭐가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거 생명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실제 예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것만 살펴보면 오늘 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 보면 예배를 성막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이 지금 여기 보이죠? 성막에 보면 앞에 문이 있어요 그러면 저 문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막은 문이 한 개예요 이쪽 뒤에 문이 없어요 저쪽 뒤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성경을 너무 안 읽은 거고 이쪽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이 그림을 잘 보면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했죠? 나는 문이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의 태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시초고 근원이고 출발점이에요 왜?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타고 들어가야 하면 반드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막에서 보면 뚜렷하게 보여요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들어갔더니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앞에? 그 앞에 그 네모나게 생긴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육체를 불로 태우는 곳이에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이 번제단에서 이 양, 소 이런 재물들을 잡으면 그걸 각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칼로 그래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 올려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냄새 고기가 막 탈 때 여러분 바베큐 먹어봤죠 바베큐 바베큐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군침이 흐르죠? 우리 미라클 애들 지금 군침 흘리고 있어 바베큐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 바베큐 먹었거든요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진짜 숯불에 구우니까 바베큐 여기도 바베큐 똑같아요 고기를 올리면 막 타잖아요 근데 왜 태울까요? 근데 왜? 왜 이 재물을 거기다가 불로 태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져야만 그 재물이 없어져야만 죄가 끝나기 때문에 아멘 죄는요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죄는요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회개는 돌이킴이고 돌이킴은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이해할 때 메타노이야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회개를 사람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이고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 돌이키는 것도 있고요 이 성막을 통해서 보면 진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태워지는 태워진다는 거는 화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모든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물질이 이게 근육질로 이루어져서 뭐로 뭐로 이루어져서 단백질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을 근데 불로 태우는 순간 이게 다 날라가고 거기에 재만 남죠 그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육신을 불로 태워 주옵소서 번재단에 올려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잖아 죽은 거 불로 태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각을 떠서 다 끝내버렸고 거기다 올려버렸잖아요 불로 태워졌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끝내고 나니까 지금 제사장이 이제 가는데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은 뭐를 하는 곳이죠? 씻는 곳이에요 왜 씻냐면 제사장이 씻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걸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는 믿부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든지 거기 가서 물두멍에 가서 씻으라 이거 씻으라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여러분이 완전한 회계로 태워져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태워진 상태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물두멍에서는 뭐냐면 이제 죽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뭔가가 묻어 들어와 계속 외부에서 들어와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찌꺼기나 때를 그때그때마다 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씻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지역장 부지역장님들 같이 모여서 이제 워크샵을 했는데 세족식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데 아 진짜 가슴이 뭉클하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아 뭉클해요 우리 자매님들도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자매들 이렇게 발 씻겨주고 제가 이제 형제님들 발을 씻겨줬거든요 내 마음이 뭉클해요 왜 그럴까 그냥 발 씻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할까 보니까 생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씻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막 목욕시켜달라고 베드로는 하여튼 오바를 잘해요 오바를 목욕시켜달래 막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씻은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딱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족식이거든요 발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 그림이 없어졌네 자 그럼 이제 이 물두멍이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성소 지성소 자 그럼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바깥에 뜰이 있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곳을 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건물로 참막을 쳐서 예쁘게 그림이 있고 막 그룹이 있고 저 뒤쪽에는 한데 그걸 성소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영혼 몸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일치해요 뜰은 육체예요 육체예요 자 혼은 어딜까요 성소 지성소는 영 자 그러면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 빵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 진설병이 있죠 그러면 그 진설병을 뭘 말하냐면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말할 때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왜냐하면 빵을 먹고 막 힘을 내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가 나 해야 돼 해야지 선택해야지 하는 모든 의지 will will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에서 will 이 will이 전부 다 뭐냐면 진설병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의 빵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에요 그게 근데 혼의 영역으로 보면 성소가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의 영역으로 보면 그 혼이 그 진설병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나타내거든요 의지를 나타낸다고요 근데 의지가 생명의 빵으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그 의지를 생명의 빵으로 넘겨주는 그런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지예요 내 의지가 없어 내가 선택할 그게 없어 여러분 군사훈련에서 배웠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지가 없어져요 자기가 뭘 하고 싶다 뭘 이걸 선택하고 싶다 여기 가고 싶다 이게 없어요 이제는 예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었으니까 왜? 진설병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진설병이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했어야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토록 산다 이거예요 아멘 안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는다 나를 먹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초대가 있죠 초대 초대 초대는 우리의 지정의에서 지성적인 측면을 말한 거예요 지식 지식 불을 비춰주면 보이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껌껌한데 불이 확 들어오면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리고 금향단이 있죠 향로가 있죠 향로 향로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지정의에서 지정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 혼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은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데 이 감정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죠 연기가 올라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지정의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의 지식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는 끝났고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죠 그리고 시원자가 있고 거기에 법괴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론의 쌍란 지팡이와 그게 있었죠 만나가 있었죠 만나항아리 그게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지만 솔로몬 성전 때는 그게 두 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법괴만 남아요 만나하고 이 지팡이가 없어진다고요 성막에는 있었어요 그게 세 가지가 법괴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 때는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관장해서 성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법괴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말씀이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괴 안에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성경을 안 읽으셨나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다들 , 거기 돌판 있잖아요 십계명 돌판 그게 뭐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붙어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와서 이 현대 기독교 안에서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죠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성막만 공부해봐도 이렇게 간단한 공부를 해도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시원좌 쉐키나의 영광이 내려오는 그룹이 거기에 있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대제사장이 잘못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줄을 당기잖아요 이렇게 줄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죽으면 당기려고 시체를 왜냐하면 들어간 놈도 죽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쉐키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곳인데 그곳에 왜 십계명 돌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라고 하는 영과 진리는 지성소에 있는 그거예요 뭐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아까 그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른 사진 사진 하나 또 있죠? 준비한 거 네 거기 있네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아까 거기서는 안 보이죠 성소 지성소가 안 보이는데 자 보면은 거기 성소에 보면은 등잔대가 있고 빵이 있고 향재단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휘장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언약계가 있죠 지성소에 옛날에 성막에는 거기에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없어졌죠 그 언약계가 보이죠? 그 언약계가 바로 법계라고 하고 그 언약계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이걸 뭘 말하냐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정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율법 잘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율법 몰랐어요 그건 무식한 소리고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어요 율법을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 법계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이 예배가 무언지를 아주 정곡을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럼 뭘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그 성령은 이 지성소의 입장으로 본다면요 임재를 말해요 임재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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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진짜 임재 진짜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건 이제 그림은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아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성막으로 비춰보니까 너무나 더 분명해지죠 다 거기다 그 비밀을 숨겨놨어요 성막 안에다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뭉싹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얘기만 하면 이제 마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생명 생명 아까 생명 얘기했죠 아까 생수 얘기하고 예수님이 여자한테 생수 얘기하면서 물깃는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생명이 예배로 옮겨져 갔던 그 장면을 봤어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생명의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볼 때 예배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보면요 예배는 굉장히 따분하고 정교하고 아주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떤 진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한치도 오차가 없어서 그냥 완벽하게 치루어야만 하는 어떤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 성막 이걸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규칙이 있고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어떻게 바뀌냐면 생명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 생명? 그럼 생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케이 생명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은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생명은 먹어야 돼요 생명은 마셔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뭘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걸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그림은 성찬 속에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빵 먹잖아요 빵 먹고 우리가 포도주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피 마시잖아요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산재물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재물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산재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영과 혼이 붙어버렸어요 이제는 연합됐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혼적인 영역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혼이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의 영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잖아요 계속 세상적인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과 혼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식의 연결고리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해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점점점점 주님을 더 많이 우리가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뭐라고요? 생명은 그 자체로 놓고 몸은 뭘 알고 뭘 느끼고 이런 차원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원초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암에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먹어야 산다고 안 먹으면 생명은 죽어요 아무리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IQ가 200이고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설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암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먹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진짜 양식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생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걸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요 암에? 진짜 그래야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생명은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건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부분과 생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성막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성막은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간단하지만 사실은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진짜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요 영적 전쟁의 또 하나의 무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언이 무기라고 그랬죠 예배도 무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탄마귀는 꼼짝 못해요 암에? 여러분 힘들어요? 그럼 예배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죽을 만큼 괴로워요? 예배 드리세요 주님 제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문제 다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오늘 기름 부음이 빨리 왔어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찬양 부를 때부터 제 안에 기름 부음이 들어와 제가 참느라고 혼났어요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배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의 생명으로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첫 번째 찬양 할 때부터 주님이 막 강력하게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중간에 생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 무슨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고 설명이 있나요 주님을 먹으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찬양팀 좀 올라오실래요?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좀 잠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좀 먹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물가의 예인처럼 그 악보 있어요 혹시? 그 저기 가사 가사 악보란에 가사 있어요? 우물가의 예인처럼? 네 그럼 우물가의 예인처럼 우리 함께 좀 찬양할 때 우리 조명을 조금 어둡게 중간에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생명을 느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원해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은 예배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릴 때 자동 반사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쉐키나의 영광을 내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임제 바로 임제 그래서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눴잖아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시고 누리고 먹어야죠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아래가 주인 보배 세상 꼭 봐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녀 가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생수의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씨 제가 그 생수를 먹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잔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잔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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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술을 마여 주시고 생명술을 마시고 그대 생명술을 지어주셔서 은혜에 마여 주시고 생명술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대 생명술을 지어주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는 못 마릅니다. 진짜 생수를 먹고 싶다 진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 시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임재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영의 생명 가운데 우리 영의 생명에게 양식이 불합니다 생명의 방이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방이시옵소서 생명의 방이시옵소서 생명의 생수이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소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네 우리 그릇에 생명의 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봉상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님 주님 주님의 임하여 주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밤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양식이 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가 공복되어서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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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빵 대신 주님 우리의 생수 대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의 빵과 생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먹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말씀을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생수를 날마다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많이 목마릅니다 주님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야 주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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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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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일어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앙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처럼 임하시는 성냥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생수처럼 임하시는 성냥님. 이 시간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임하시는 성냥님. 우리 육신을 번재단의 불처럼 태워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냥님. 오순선 성냥강림때 임했던 바람처럼. 이 시간에 강력하게 바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냥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냥님. 찬찬하게 임하여 주시는 성냥님. 찬찬하게 임하여 주시는 성냥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냥이 이 시간에 임재하고 있음을 나아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냥이 우리를 만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냥이 우리를 터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어보십시오. 성냥님 이 시간. 성냥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냥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손을 얹은 그 손을 성냥님 보시고. 성냥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사들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냥의 열매 강력하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열매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냥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성냥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손을 얹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냥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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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오라 사랑한다 내 바람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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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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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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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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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